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장윤주 누나가 본인 차례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갔어요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는데 선물 소개해드리고 저는 마이크를 넘겨야겠네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황우연 쇼핑몰에서 황우연 천연 미스트 여드름 전문 화장품 티스킨에서 폼클렌징과 수분크림 백만보슬 라라베시에서 악마크림 여성우리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유니크한 감성자파 브랜드 소노비에서 패션 가방 다양한 디저트를 한자리에 즐기는 디저트 카페 제클린스 디카페에서 파이 교환권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요 이번 주 문화 선물 유준상, 규현, 지창욱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그날드 티켓을 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로일킴 씨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 굉장히 소중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간 많이 가질게요 한번 특집으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박효신의 가을 편지 준비했고 저는 마이크를 윤준 누나께 넘길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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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크 JIM산 기다리는 쇼 자리에 그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